네, 10월에서 아무래도 어머니 갓백이 편찮아졌는데 휴일에도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제도가 됐고요.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저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알레르기 증상이 조금 심할 때가 있어요. 농사지을 때 벌에 쏘이거나 풀에 접촉을 했을 때 밤 10시, 11시 이후에 갑자기 몸이 부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군의 보건소 야간 진료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보건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은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진료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군의군 3년차 농족보건이 이준호라고 합니다. 군의군에 야간에 아프시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실 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으셔서 7곡에 경북대학교 병원 정도 멀리 나가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렇게 당직 진료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이나 국민들이 오셔서 진료를 받고 나셔서 저희한테 오히려 고맙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희가 오히려 더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야간에 불편함이나 아픈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